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고 듣는 레알 청년 토크 특급 청년회 어색한 박수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쑥스러운 척해 난 컨셉이니까 빨리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특급 청년회 자미입니다 놀라는 여지가 많이 된 미미입니다 무슨 놀라는 여지가 많이 됐어요 사람들이 설마 네가 미미냐고 어디 그런 이름을 쓰냐고 요새 그게 문제야 미미하면 다 공주같은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에요 잘 지내셨어요? 저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제 고향 다윤씨 집에 가진 않았고요 다미 다미 저 제주도에 갔었는데 제주도 세활이라는 동네에 있었거든요 알죠 알죠 네 거기서 일주일 동안 멍멍이 데리고 멍멍이 이 잡고 그랬습니다 아 제주도 가서 하신 게 바다를 본다 이런 게 아니라 멍멍이 이를 잡는다 네 아주 좋았어요 어떤 새로운 발상이네요 저한테도 물어봐주세요 네 다미씨 어떻게 지냈어요 얼굴이 굉장히 부었네요 저 부었나요? 네 이게 제가 아주 큰일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동거남이랑 또 처음으로 대판 싸워서 집 나가는 퍼포먼스까지 그분이 보여주셨죠 저에게 한 두세 시간 싸웠을걸요 엄청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옆방한테 미안했지만 싸우고 그래도 뜨거운 화해를 했죠 네 저희 앞에 손님 두 분이 오셨는데 정말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네요 네 제가 오늘 주제에 관련해가지고 제 머리를 총동원해서 누가 제일 적절할까 고민을 했는데 정말 최고 적절한 남성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누구 먼저? 제가 먼저 할게요 앞에 또 아름다우신 두 분 계셔가지고 소개를 또 하려니까 또 떨리네요 PD님 이거 노래 처리해 주셔야 돼요 라라라라라라 아시죠? 저는 청주에서 살고 있고요 토목 설계를 하고 있는 34세 유부남 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것보다 더한 거짓말을 못할 것 같아서 제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청주에서 거지같은 세상에 거지같이 살고 싶은 거지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좋네요 거지 실제 활동명이 실제 제 활동명이 거지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거지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지씨 반갑습니다 저희 그리고 또 핫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 뭔데요 뭔데요? 저희 그 이런 저희 이 청취자 여덟명? 첫 때 여덟명? 네 근데 저희에게 그 구독자 아 구독자 네 청취자는 여덟명이 아니겠죠 저희에게 담비같은 그 가수 조인씨라는 분께서 저희 로고송을 녹음해 주셨대요 아 무료로? 네 하 박수 박수 안 보냈어 좀 좀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니야? 박수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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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밀하고 박수를 이렇게 해야 진정성이 있으니까 사실 들었지만 미리 그래도 저희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늘 오신 두 분께서 굉장히 감이 좋으신 분들이라 피드백을 받아야죠 어떤지 한번 피드백을 들어보고 싶네요 노래 큐 청년들의 청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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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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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좋아야 될 거 같아요 청년들 너무 많이 자 박수 다시 한번 조인씨 감사드립니다 되게 느낌 있지 않아요? 나그나그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거 아니야? 일단 굉장히 내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 뭐 쥐뿔도 모르지만 약간 미디엄 템포의 적당한 비트와 함께 아주 내 스타일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어떠세요? 네 최근 최근 들어보면 다 로고송을 힙합 곡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팟캐스트도 여러 가지 듣는데 거기에 나온 로고송들도 힙합으로 많이 채택을 하는데 요번에도 힙합 흥이 납니다 네 신나네요 약간 다미 느낌이에요 네 그럼 슬슬 들어가 볼까요? 주제로 오늘 주제 뭘까요? 결혼 꼭 해야 해? 네 오늘 저희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결혼을 얘기하니까 비혼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요즘 제 주변에 비혼주의자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또 비혼 얘기 막 한창 하다 보니까 출산 얘기 나오고 육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거 있는 그대로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이 주제에 굉장히 적합한 두 게스트를 모셨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이제 처음으로 나에게 결혼은 뭔가 좀 가볍게 시작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결혼은 무엇일까요? 제가 결혼을 원했던 이유는 저는 꿈이 있었어요 다들 뭐 꿈이 있잖아요 제 꿈이 그 하목한 가정을 만들어 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나름 하목하게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가정이 되어서 조금 더 하목하게 이렇게 막 가족들처럼 가족처럼 함께 이렇게 테일 씨 로맨티스트예요 네 우리 션 씨죠 여기서는 션으로 저희 부르기로 했죠 이미 다 밝혀졌구만 아무튼간 그 나만의 집을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뭐 맛있는 것도 집에서 해먹고 그렇게 살고 싶은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결혼을 되도록이면 빨리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뭐 34세의 유부남이 되어서 있죠 신뢰가 안된다면 결혼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다음 달에 2주년 결혼 기념일이 되고요 만으로는 2년이고 이제 해수로는 3년차가 들어가죠 어떨 때 제일 좋아요? 이거 너무 사적인 질문인가? 저도 좀 로망이 있어가지고 제일 좋을 때는 저녁에 와이프가 퇴근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얼굴 보고 있으면 어떻게 다 너무 빵 터졌어 이게 그냥 그대로 모든 로맨스로만 느껴지지 않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제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게 기다려주고 있다니까 저 그게 너무 행복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와이프가 오빠 왔어 이러면서 오빠 왔어 이렇게 해야 돼요? 약간 코맹맹이 소리로 오빠 왔어 이렇게 해줘야 오빠 이거 왜 안 치웠어?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싸하게 오빠 이거 고지서 이거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거 이따가 집에 들어가면 들을 소리니까 지금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분 안 좋아지려고 해요 얼른 광식쌤 얘기해보세요 아 거지 얘기해봐요 다 얘기해놓고 자꾸 멀지 저기 미미? 네 죄송합니다 자 좋아요 나에게 결혼은 뭔가 우리 션 사실 오늘 처음 뵀거든요 굉장히 유쾌하고 되게 막 즐겁고 재밌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좀 긴 것 같아 토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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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길어 기둥님이 잘라주셨는데 거지가 더 길 거면서 저는 결혼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그냥 선택 결혼은 선택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다니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션도 선택에 의해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선택으로 지금 결혼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고 아 그럼 선택으로서 결혼 안 한다는 게 혹시 그래서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내 선택으로 결혼한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주변에 무수한 사람들이 결혼 언제 할까 그러니까 연애를 좀 오래 하고 있거든요 5년째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이 필요하면 하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내 인생의 선택 무수한 선택 중에 하나 인 거죠 빨리 나한테도 물어봐줘 거지 씨가 물어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담임은 결혼이 뭐라고 우리 미미 씨 상처하다 알았어 알았어 미미는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요즘 되게 놀라는 게 이런 멘트 날리면 제가 한 30, 40대 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결혼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26, 27살쯤이면 당연히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엄청 조바심이 나서 이런 말 죄송하지만 연애를 할 때마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 혼자 김칫국을 드링킹하는 그래서 연애를 오래 못했는데 사생활 금지? 알았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활동을 하고 제 일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제 친구들이랑 이 주제로 얘기를 하면 비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진짜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때 그 나이 때문에 어차피 하는 거 빨리 해야지 이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비혼주의자들과 아주 격렬한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 같아요 여기서 저한테 혼인이란 거는 법률혼을 말하는 거 혼인신고서 내고하는 혼인을 말하는 거여서 저는 약간 비혼주의라고 명확히 말하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왜 비혼주의를 선택했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나는 동건할 수 있는데 혼인신고서를 쓰고 싶지 않아 왜? 나중에 이게 제가 뭐 여러분이 저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얼굴이 매우 이쁘다 이런 의미로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사실 있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도 뒤로는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비혼주의인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고민 같은 거 없으세요? 여자친구랑 5년 연애를 하고 있는데 저는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주 그냥 사랑꾼들이지 사랑꾼들 그러면 여자친구가 나중에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계속 만나고 있는데 오빠 나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할 거야? 난 근데 결혼을 별로 안 하고 싶거든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안 하고 종종 합니다 종종 근데 저는 진짜 하면 안 된다고 느낀 때가 있었어요 결혼을 결혼을? 결혼을 결혼을 결혼 파괴주의자 그건 아닌데 엄마한테 엄청 무서운 소리를 들은 게 뭐냐면 제가 그냥 그냥 엄마랑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나는 뭐 한때 제가 스몰웨딩에 또 꽂혔어요 이효리씨가 제주도에서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는 이효리씨처럼 그 스몰웨딩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엄마가 진짜 정색하시면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낸 그 추기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엄마한테는 그게 있었어요 저희 집이 초등학교 담 하나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진짜 크게 벌려서 추기금도 받고 사람들이랑 놀고 이런 꿈이 있던 거예요 다미씨 어머님의 결혼에 대한 로망이네요 그게 그렇죠 근데 다 이래 진짜 다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결혼이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맺는 약속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의 가족 혹은 우리 엄마의 가족 우리 엄마 그 사람한테는 가족이겠죠 저의 가족 그러니까 이런 가족과 가족과의 만남이 더 강할 수 있겠다 의미로서 근데 요즘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겹치는 거예요 진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겨울 비혼이면은 내가 비혼임을 밝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파티를 한 번 해요 결혼과 관련된 파티가 아니라 그냥 내 파티인데 그 자리에 난 앞으로 결혼을 할 거 아니니까 추기금에 상응하는 돈을 갖고 오게 하는 모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테면 자기는 결혼을 안 할 거니까 생일잔치를 크게 막 해가지고 맞아 그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미 뭐 결혼을 하는 거이라서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이제 비혼주의자에 대한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결혼을 해버렸으니 아니야 아니야 로맨스로 가요 괜찮아요 네 전 너무 행복해요 아 진짜 행복한 거 아니요 진짜 행복해요 텀이 긴데 그리고 끝에 힘이 없어 끝에 힘이 없어 전 너무 행복해요 아니요 그 저녁에 제가 늦게 일을 하면 새벽 2시 또 더 늦으면은 다음날 아침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들어왔을 때 혼자 살 때는 이제 와이프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설계일을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들어왔을 때 새벽에 문을 열고 찬바람 맞으면서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적적하고 그러면은 그냥 씻는 것도 귀찮고 하면 침대 그냥 앞에 엎드려가지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한 2, 3시간 자고 세수하고 출근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살고 있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삶의 의욕도 없고 일만 하는 이게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도 아닌데 왜 나는 이러고 있을까 근데 지금은 결혼을 하고 이제 새벽에 늦게 들어와도 잠자고 있는 와이프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다려주는 와이프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나 상관없이 집에 누군가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그게 마음의 위안이 되거든요 복지기 박치기 여러분은 지금 특급 청년회를 듣고 계십니다 하하하 괜찮았나요 그러니까 너무 동의하는데 중요한 거는 동거도 사실 말씀하신 그 행복은 동거도 해당되고 그렇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도 해당되고 혼인신고를 해도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사는 행복을 없애고 싶은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혼인신고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 본인들에게 오는 그런 압박감들이나 사회의 시선 그리고 가족관계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 자리는 편하게 얘기하셔야 하지만 그래도 혹시 아내가 호소하는 그런 어려움 같은 거는 없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저희 부부 둘 사이에서 이제 문제라고 거론한다는 게 이제 상대적인 거잖아요 나한테는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닌 거고 그리고 와이프에게는 이 작은 게 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생각하는 분야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다르니까 근데 자원원은 개인적으로 불만은 하나도 없어요 와이프의 모든 생활 패턴이라던가 아니요 전혀 없어요 늦게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다 존중하는 거고 나만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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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거니까 근데 이제 와이프분은 저한테 조금 불만을 많이 가지는 게 남편들이 그러겠지만 항상 집안일을 깨끗이 한다고 여보 여보 내가 오늘 요리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요리를 하고 나면 정말 주방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건 동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생각 안 하는 이유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그럼 물론 같이 함께 사는 삶이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한 행복감 행복함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행복을 절대 무시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초면인데 막 저 미워하실까봐 나는 잘생긴 사람 안 미워 잘생겼어요 저 안 보인다고 막말하는 거 맞아요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본론을 얘기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늦게 일하고 늦게 들어왔을 때 기다려주는 와이프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과연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만으로서 행복도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이 있음으로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거 아닐까 결국 나의 행복을 그 사람이 찾는 거니까 그 사람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 아닐까 결혼이 그런 생각을 조금 무수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혼자 집에 들어가는 거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문득 들었어요 지금 그럼 아까 비혼이라고 했는데 비혼의 이유가 여성의 입장에서 비혼의 이유가 큰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비혼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의 비혼이 큰 건지 일단 제가 비혼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결혼이라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의 제도가 굉장히 다분히 남성 중심적이다 그래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같은 이유긴 한데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남자가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 책임지기 싫어요 이기적인 거지 그리고 굉장히 자신이 없지 나는 그래서 그래서 비혼으로 생각하고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지금 충분히 연애를 즐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제일 커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저 스스로를 아직 케어 못한 상태인데 누군가와 같이 약속을 맺고 함께 산다는 게 너무 막중한 책임감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면서 어떤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 혼자도 괜찮고 이 사람이 없어도 괜찮을 때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얼마나 제가 어리냐면 애기를 결혼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결혼은 육아 이거잖아요 출산 그렇죠 저는 남편이 애기를 더 좋아하면 너무 질투심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맞아 근데 그것도 맞아 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어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어리고 해가지고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이게 지극히 되게 개인적이고 애같은 이유로서 들릴 수도 있지만 여성들이 가지는 불안감 중에 뭔가 결혼이 사회적으로 당연히 하는 숙제 같은 거니까 결혼 전까지는 결혼을 목적으로 두고 어떻게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딱 이뤘을 때 그 결혼이라는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목적이 딱 달성됐을 때 그 어떤 개인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예의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존중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관계가 망가지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감이 되고 실제로 되게 많은 여성들이 어차피 같이 살지만 결혼을 안 한다라는 것부터가 관계를 서로 존중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 관계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가는데 더욱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고 또 저는 좀 지극히 현실적으로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양한 저는 좀 가족이 제 삶에 되게 중요한 가치라서 그걸 위해서라면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걸 중단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머리가 깨인 거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고 이루고 싶은 게 생겼는데 결혼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결혼은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니까 그 가족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나는 수용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하고 싶은 게 안 하고 싶은 게 아닌데도 결혼을 좀 안 하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아까 질문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어떤 점이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제 제가 와이프가 행사가 있어서 저녁에 늦게 이제 잠깐 행사를 끝나고 제가 대리로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술을 한 잔 드셨죠 그리고 이제 차에서 이제 작은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는 중에 와이프가 오빠는 나랑 결혼하면서 뭐 힘든 거 없어? 뭐 고민 없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처럼 그냥 나는 다 행복하고 좋아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는 저한테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혼자 있었을 때는 만약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을 가고 싶고 뭐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 이랬을 때 결단을 내렸는데 그런 어려움이 특별히 없었대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내가 1년 동안 뭐 돈을 좀 모아놨다가 과감하게 딱 이 일을 중단하고 공부하라고 1년 동안 갔다 온다 이러고 갔을 텐데 지금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는 와이프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지만 그 외적인 뭐 다른 눈들이 있잖아요 유부녀가 결혼을 했는데 왜 가정의 책임을 안 지고 이렇게 가냐 그런 거에 대한 시선을 원래 우리 와이프는 그걸 잘 안 느낀다고 생각했지만 어제 술을 한잔하고 와서 제 차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이 친구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랐고 그러면 더욱이 그런 거를 평소에 표현하는 친구들은 더 심각한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진 씨 아니지 미미 씨처럼 아무튼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방금 근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이렇게 일상 속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주변에 결혼을 한 여성들에게 제가 관계 맺는 사람들이 그런 소소한 폭력들을 해요 말로써 유부녀가 저렇게 하면 안 싫어해? 저렇게 하면 왜 결혼했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저도 그냥 웃으면서 넘기거든요 왜냐면 제가 유부녀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결혼을 왜 이렇게 무겁게 생각할까 그리고 무겁게 생각하는 것을 나의 부모님과 논의하면 왜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먹냐 그렇게 다 다 괜찮은 결혼을 남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 진짜 내가 너무 겁을 먹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평상시에 누적이 누적되어 왔던 여성들을 볼 때 그 결혼이라는 제도나 그런 억압을 쉽게 말하는 게 저한테 이미 누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혼자 있는 공간에서 생각을 할 때 그 억압들이 막 나도 모르게 이미 다 세뇌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 결혼이라는 문화나 제도가 오는 좀 폭력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 특급 청년회 잘 듣고 계신가요? 청주 KYC 정미진 활동가와 청주노동인권센터 이다연 활동가가 진행하는 MBC 충북 라뷰 청년 콘텐츠 특급 청년회 청년이 바로서야 이게 나라죠 또 되게 인상 깊은 게 왜 기사 같은 거 보고 정책 같은 거 보면 돈 대주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결혼 자금 대주는 것도 되게 많고 이러면서 되게 마치 결혼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실제로 뭐 경제적인 게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경제적인 거에 대한 얘기는 크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저는 좀 궁금해 난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을 하면 돈이 필요한가? 진짜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하나? 이런 궁금증도 요즘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결혼을 하셨잖아요 샤이은 얼마 들었어요? 결혼을 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좀 특이한 케이스로 하고 들었는데 저는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돈을 대주신 게 아니라 제가 직장 생활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모으고 그리고 제가 꿈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라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돈을 안 썼어요 이거 다 내 결혼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우리 와이프가 저는 참 깨어있고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가 함께 돈을 모아서 함께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해서 결혼 자금을 썼으면 좋겠다 우리 양가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고 우리가 좀 독립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결혼식 예식 비용도 우리가 다 마련하고 신혼여행 비용도 우리가 마련하고 집 사는 것도 우리가 돈을 마련해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와이프가 그거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기꺼이 동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동거를 원래 먼저 했어요 동거를 한 3년 정도 하면서 그 3년 기간 동안 한 3천만 원 정도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3천만 원? 네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같이 적금을 들었죠 3년 만기 적금을 딱 타는 순간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어라고 외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1년 그 만기 되기 1년 전에 양가 부모님께 이제 상견례를 드리고 그래서 그 돈으로 했을 때 저희는 한 천만 원 정도 신혼여행 비용이랑 그 다음에 예식 비용을 합쳐서 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했어요 그것도 저희 와이프 생각이었고 제 생각도 똑같았고 특별히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식 촬영도 참 우리의 추억이 되고 고맙지만 굳이 그걸 꼭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이 됐을 때 그런 것도 촬영도 과감하게 빼버리고 그리고 예물 예단 이런 것도 다 빼버리고 혼수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서운해하는 거는 이제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그런 거 못해줘서 친인척들한테 좀 서운한 소리 듣는다고 뭐라고 하시지만 저는 과감하게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우리 둘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그거를 왜 주변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면서 하려고 하냐 우리 둘이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존중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너희 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그걸 이해한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같이 이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완전 특이한 케이스죠 오히려 약간 빠져들었어요 들으면서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다 멋있다 이러면서 근데 나는 되게 봐봐요 결혼이 어떤 예를 들어 100명 중에 한두 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명이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 100명 모두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너무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되는 지점은 저 정도가 돼야 결혼을 해서 행복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 저렇게 건강한 생각을 가정이 되게 중요하고 저렇게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같아요 그게 건강? 건강? 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지 결혼에 저런 생각을 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니까 건강한 결혼 생각을 해 이런 게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잖아요 통념이죠 사회적 통념 근데 그 사회적 통념으로 건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다들 안 하잖아 못해요 왜냐면 요새 커뮤니티가 되게 발달했잖아요 이게 제가 딱 느낀 게 정보가 너무 공유가 잘 된 이 시대 속에서 화장품 하나만 해도 이 빨간색 립 이 빨간색 립 다 달라 제품 브랜드가 근데 똑같은 빨간색인데 뭐가 더 좋은지 너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은 안 그러겠냐고 이 외식장이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지 알아 근데 여자들은 꼭 여자만이 아니죠 그 결혼을 꿈꾸고 한 사람들은 그 날은 내가 특별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여성들이 마치 그러니까 점점 결혼이라는 문화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 야 그래도 다 생각 건강한 애들은 알아서 잘해 약간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 다미 씨 말에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여성은 저렇게 생각하니까 결혼 못하지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방향이 이상하다 아니 왜 그게 이상하지 누군가는 소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되게 남들 갖출 거 다 갖추고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문제 핵심이 어디에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게 하죠 스몰 웨딩을 진짜 스몰 웨딩처럼 하려면요 뭐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종이를 막 잘라 그래서 부케를 만들어요 꽃가루 직접 만들어서 뿌리고 그런 것처럼 친구들이 옆에 다 던져 그렇게 하면 진짜 스몰 웨딩을 제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우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는 스몰 웨딩 사실상 이효리 씨가 한 스몰 웨딩도 아니 그분은 지인이 김동률 씨 하니까 돈을 한 푼도 안 드렸지만 축하를 그분이 불려줬어 스몰 웨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스몰 웨딩은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냐를 봤더니 내가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사진도 찍을 줄 알아야 되고 부케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 다 배웠어요 꽃꽂이도 다 해보고 사진도 다 찍어보고 결혼 안 할 거라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다니까 배우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낀 건가? 그렇죠 하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딱 이게 결혼을 내가 하고 싶은 게 좀 보여주기 식인 거 같기도 하고 하면서 회의감 확 오면서 안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웨딩 플래너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아니 근데 몰라 지금 완전 아무 말 대잔치 같이 돼가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뭐였냐면 결혼이 특별하고 준비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쉽게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진짜 모두가 해야 되는 게 결혼이라면 만약에 근데 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문제는 법률적으로 글을 묶어놓는다는 게 굉장한 책임감을 요구하는데 그 책임감을 막상 그 당사자들은 아직 그 책임감에 대해서 책임질 자신이 없는데 사회적으로 시기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하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인 거 아닐까 결혼에 대한 부담감 중에 육아 문제도 굉장히 겹치는 것 같은데 아까 그 현 부부가 제일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요 근데 언니한테 그러면 애기 낳고 싶은 생각 없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되게 똘망똘빵한 눈빛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봐봐 아이를 낳아 근데 나도 애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오빠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럼 애기를 낳아야 될까? 안 낳아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놀랐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방향이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결혼이나 육아 출산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여성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난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생각의 차이가 확실히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죠 방금 거론하셨던 이제 션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다 포세대, M포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취업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는 게 많은데 저도 출산에 대해서도 우선은 포기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게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아기가 생기고 아기를 출산을 했을 때 이 육아에 대한 부분을 케어를 어느 누군가는 전적으로 맡아줬으면 하는데 그거를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와이프가 한다는 것 자체 그것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 육아인데 누구 하나 분담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둘 다 그 육아를 분담하기에는 각자 처해있는 현실이 부담스러운 거죠 각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어떻게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을 못 내렸기 때문에 출산에 대해서는 저 또한 현재 포기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도 약간 출산을 되게 두렵게 느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친한 분 중에 한 분이 사는 우울증을 경험을 하셨는데 이때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너무 귀여운데 그분은 아기가 귀엽다고 진짜 인식을 못했어요 본인이 직접 낳으신 딸인데 그리고 오히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막 화가 난대요 그리고 그런데 더 힘든 건 본인이 그런 호르몬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로 사는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자기 파괴를 하면서 동시에 주변에서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모두 다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아니 쟤는 귀여운 아기 낳고 나서 왜 저런다니? 왜 아기를 아기 보면 화를 나고 계속 안 보고 싶다고 한다니?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돈 문제가 진짜 직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갑자기 모유와 분유에 꽂힌 거예요 아니 분유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데 자기야 이걸 어떻게 집에서 간에 소금하고 만들 수 없을까? 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새로운 발상이다 진짜 그렇죠? 그런데 진짜 재밌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접근해야 될 게 왜 분유가 비쌀까를 찾아봤더니 모유 성분에 가장 가까울수록 그 성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비싼 거예요 그러면 아예 모유 유축기인가요? 그걸로 짜서 미리 짜서 이거를 증발시켜서 건조... 동결 건조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가루를 만들자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찾아보자 그런 기계가 있는지 건조기가 요새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 너무 비싸고 이게 단가가 안 나올 뿐이 아니라 아예 내가 공장을 만들어서 내 모유를 내 주변 지인들한테 다 팔거나 기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소량 생산도 안 될 뿐더러 그래서 바로 포기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돈 문제를 딱 분유 하나만 생각해봐도 딱 현실이 직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일단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계속 돈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든 그런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돼 있어 해결이 돼 있으면 출산을 할 아이를 낳을 충분히 여지가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저는 그러면 당연히 낫죠 그런데 이게 차이라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여자의 입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과연 내가 출산을 안 하기로 생각했던 것이 정말 나의 의지인가 정말 나는 아이 낳는 게 싫고 이 사람하고 사는 게 좋아서인가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 그래 만약에 돈이 있어 그러면 돈이 있어서 그 아이의 육아와 출산을 다 그 돈으로 만약에 했을 때 정서적으로 여성이 그것이 괜찮냐는 거죠 그 모성애라는 것에 대한 압박이 크거든요 그럼 그 아이를 완전 타인에게 다 맡겨서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마음도 이제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여성에게 여성으로서가 아니고 엄마로서 강요한 거잖아요 결국 그게 한마디만 조금만 생각해서 내가 시어머니라서 널 생각하는 것보다 그 여성으로서의 생각을 하면 쟤는 내 아이지만 날 너무 힘들게 했어 그러면 화가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돈 문제가 어쨌든 계속 거론이 되고 이걸 근거로서 가져오는 이유는 딱 그거죠 우선 가장 기본이든 이것부터 어떻게 마련을 해놓고 우리한테 선택권을 논의를 해봐 이거죠 지금은 너무 그게 강압적인 거예요 그 요소 중에 돈도 있고 그런데 다른 것들 내가 파괴되는 거 사회적 위치 이런 거는 내가 나중에 차선 채굴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고 사회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걸 뭐냐를 봤을 때는 그것이 우선 얘기해 볼 수 있는 껀덕지라는 거죠 돈 돈 문제 우선 해결해 줘봐 그럼 우리가 좀 더 생각은 해볼게 그럼 우리가 진짜 선택이라는 걸로 해서 고려를 해볼게 이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럼 돈 문제 해결해 줄 테니 그럼 너네 할 거야? 이런 질문은 좀 그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돈으로서 우선은 보장해 줘 이거지 돈 해결되면 바로 나와줄게 숨붕숨붕 나올지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해 줬으면 하는 거고요 결국 내 선택의 문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계속 금전적인 걸 얘기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그 주변에 출산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애기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육아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세요? 별로 안 들지 않을까? 아니잖아? 그냥 단순히 많이 든다고만 알고 있지 맞아요 오히려 나는 별로 안 들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책임감 온다 안 책임감은 그냥 우리는 몰라 아직 모르니까 그런 거지 맞아요 케바케인데 케바케인데 저도 제 주변에 직장 동료들하고 그다음에 제 또래 친구들이 출산을 해가지고 애기를 키우고 있어요 갓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는 애 키울 때 만약에 분유값이 얼마나 들어? 한 달에 얼마 들어? 그러니까 대번에 하는 소리가 한 달? 이러더라고요 어 한 달? 야 일주일 단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직감한 게 아 비싸구나 그래서 애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조그만한 게 분유 두 개는 먹는데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분통 몇 만 원이지 않아요? 지금 이제 질문해 본 게 한 2세에서 3세 기준인데 그게 한 4만 5천 5만 원 하는 게 평균가예요 비싸다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두 통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먹성이 워낙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10만 원 분유값이고 그거가 5주니까 걔는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하네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먹긴 하는데 애들이 토를 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중간에 토를 하면 이 토하면서 딱 그게 느껴져요 아 3만 원 그리고 진짜? 진짜? 양대 산맥이 있어요 분유값과 나머지 하나 먹을 것 같아요 기저귀 그렇지 기저귀 기저귀가 나는 이제 많이 안 들을 거 뭐 하루에 한두 장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도 뭐 아침 저녁에 똥 한 번 싸면 끝이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죠 괜찮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하루 종일 먹고 싸는 것밖에 안 하잖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든지 물어봤는데 기저귀가 그 한 팩 사는데 한 14,000원 정도 15,000원까지 정도 한대요 근데 이게 신생아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장에서 20장을 쓴데요 신생아가 하루에 우와 하루에 10장 20장 이게 장당 싼 거는 장당 한 100원 정도씩 잡고요 비싼 거는 천 원까지도 가요 고급스러운 건 그런 식으로 하고 4개월 이후 어느 정도 되면은 하루에 한 5에서 10장 정도라고 하는데 이 비용들이 어림잡아도 그래도 한 달에 그 분유값과 기저귀값만 따져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를 과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가 이런 제도적인 게 있는가 그것도 되게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있겠지 당연히 있어요 워낙 나으라 나으라 하잖아요 있긴 있어요 분유랑 그 기저귀를 제공을 해줘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이게 제공하는 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주고 그리고 지원 받을 대상한테도 그 등급을 나눠가지고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내가 출산했을 때 이런 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제 의료보험 그거를 떼봤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의료보험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서 나뉘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의료보험 납입하는 게 한 달에 6만 원대를 납입을 해요 그 회사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등급 대상이 2만 얼마 대 소득분위로 돼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월급 얼마 못 받는 것 같은데 그것도 못 받는 거예요 기적이랑 분유도 그럼 나는 내가 본 돈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와 이거 출산 포기인가 한 달에 200만 원 꼴랑 받는 것 중에 50만 원 그걸로 나가야 되면 대출금은 누가 갚어 차 대출은 또 누가 갚어 집 대출 그런데 봐봐요 이게 아기들이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기적이와 분유 값이 많이 들어요 제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 기적이와 분유 떼면 그 이유는 계속 드는 돈이 있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이나 사회적으로 뭔가 지원이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요 있는데 지금은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 저도 그냥 가볍게 몇 가지만 찌퍼만 드리고 당장 거론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알아와는 왔으니까 얘기는 해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 처음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애를 누군가 하나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 다 못 봐 그러면 어딘가에 맡겨야 돼요 유치원이든 유아원이든 위탁할 수 있는 무슨 시설이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정책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출산을 고민하고 육아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요거는 고려해봐야죠 우리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알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0세에서 3세까지는 보육을 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었어요 금액은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한 20만 원대 정도로 지원 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누리 가정이 몇 년 작년인가 통과가 돼가지고 지원 정책이 나와서 3세부터 5세까지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는 어느 정도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담이 조금 줄긴 줄었어요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게 국공립 같은 경우에 거의 무료고 가방이나 원생 옷 사는 비용 정도 한 3, 4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사립은 개인적인 시스템상 차이가 있어서 좀 더 비싸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은 제가 찾은 바로는 아직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동수당이라고 추가로 올 9월부터 정책이 들어가요 신청은 올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이것도 소득분위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데 아마 부부합산으로 해가지고 월소득 1,170만 원에 이 정도면 부부합산에 우리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만약에 정책이 시행되면 출산을 하고 애기를 기르는 입장에서는 다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다뤘으면 좋겠어요 너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딱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저는 전공을 사회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말하시는 정책에 대해서도 학교 때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면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보다 날만하네 진짜 솔직히 그 생각을 했어요 뭐 수당이라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런 것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할만하네 했는데 오늘 같이 얘기를 하다가 되게 멘붕이 오는 거야 그래서 왜 멘붕이 왔나 했는데 이게 내 애일 때 생각이 확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 아이일 때 조금 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좋은 거 해주고 싶고 충분하게 키우고 싶고 그리고 아이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크면서 나 이거 하고 싶고 내 친구들은 저거 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육아 출산은 우리 모두가 다 당면하게 될 문제고 국가도 많이 요구하는 것들인데 이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게 정말 내가 내 가족을 꾸리는 때의 간점과 내가 그냥 제삼자로서 많이 해주네 할만한 이거 되게 다른 감수성이구나 생각을 했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거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의 다음 주제는 또 이것이 되는 걸까요? 이거 알아보고 나면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 아니야? 이거 좀 다른 목적이 있는 그러면 나는 안 나올래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도 한 번 파헤쳐 볼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싫다 막연하게 좋다 이런 걸 떠나서 혹은 현실은 어떤가를 좀 오늘 개론처럼 얘기를 했으면 이제 다음 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이러한 정책이 있는데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 그리고 나였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다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죠 맞아맞아요 션씨 얘기를 듣다가 방금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 뒷받침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감정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이번 회에서 털어놨으니까 이젠 좀 더 약간 이성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대돼요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그 제도적인 것들을 다 찾아내고 저는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마인드로 한번 봤을 때 좋죠 네 저는 만약에 되면 결혼합니다 더 좌절하면 어떡해 나 받을 수 있는 게 없겠구나 막 이러고 근데 문제는 결혼이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준비물 가장 큰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장대방 그게 가장 어려운 사실상 왜 미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보 사랑해 성공했다 오늘 셔시 성공했다 아니 우리 거짓쌤도 한마디 하셔야죠 여자친구분도 있으신데 아무거나 또 첫 회 출연하신 건 이미 사랑한다고 충분히 아까 얘기했지만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게요 사랑의 자기야 아 뭐야 어떡해 저도 질 수 없죠 잘 있지 내 집에서 잘 있지 우리 또이 좀 있으면 보겠네 또이 뭐야 또이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 구독하기로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 설치한 후 특급 청년의 검색 구독하기 꾸욱 댓글 쓱쓱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에 굉장히 기회됩니다 저 결혼할 수 있을까? 그건 또 우리 번외로 한번 우리 미미씨가 결혼할 수 있을까를 다뤄보고요 그거는 내가 꼭 나올게요 아 좋다 좋다 반드시 좋다 다음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미미씨를 주제로 하는 건 내가 나올게요 아 좋네요 버즈씨 다음에 나올 거죠? 다음에 나올 거 안 나올 거야 미미씨 하는 거 봐서? 다 나오기로 하는 것으로 네 나오기로 다 약속이 됐고요 그럼 여러분 뭐 급작스럽게 끝내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다들 오늘도 재밌으셨죠? 그럼 여러분 오늘도 돼지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